나 풀어줘 잠깐 있어 곧 나가게 될거야 뭐하는거야 니가 알았다면 동의 안할거야 나 동의한적 없어 잘가 하긴 다시 보지 말자 절대 다음생엔 스시가 될줄 몰랐는데 좋았어 내가 필요하던거야 이제 장사를 시작해야지 이거 파는거에요? 자 첫번째 손님이 왔네 네 그럼요 그럼 아이스크림 좀 사도 돼요? 원하는건 다요 귀여운 소녀를 위한 아이스크림 하나 준비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웬스테이 뭐야 역겨워 거기 돈 내야죠 아 도둑 잡았다 저기 뭐하는거에요? 당신을 트룸트릭 경찰이름으로 체포한다 자 어 난 이게 누구야? 맛있겠다 친구좀 만들겠네 하하하 패배자 난 패배자 아니야 웬스테이지 뭐야? 저기 잠깐 그만가지마 너한테 말하잖아 저기 교관님 여기 박쥐있는데요? 뭐야? 알아봐야겠군 내가 잡았어요 아니 뱀파이어들은 벌써 자유야 하지만 당신은 운이 없지 왜요? 저도 착한데요 우리 과목 규칙이거든 멍청한 규칙들 내가 도와줄까? 어떡해? 넌 그냥 박쥐잖아 야 어디로 데려가는거야? 그만해 포스터 뒤를 봐봐 좋아 뭐가 있지? 우와 이거 변신 계획이잖아 오 좋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아봐야겠어 아무것도 안 바꾸고 싶은데 여드름 여기 공기 때문일거야 다 짜야지 됐다 안돼 더 심해졌잖아 아 뭐야 여기 네 전에 있던 사람이 주는거야 박쥐야 너 진짜 서프라이즈가 뭔지 아는구나 고마워 어디 보자 이 뷰티 스티커면 여드름 없애는데 도움이 될거야 문제 부분에 스티커를 잘 붙이고 3초 후에 됐다 통했어 확인하고 쉬자 다 계획에 따라서 되고 있어 벌써 훨씬 낫네 또 뭐하지? 알겠다 믹서기가 필요해 신선한 과일들 이제 비타민 칵테일을 만드는거야 풀파워로 켜고 음 냄새 좋다 팩틀에 이 신선한 주스를 부어주고 과일 몇개도 더해주는거야 좋아 뭔가가 부족한데 그치 꿀 이제 마스크가 말랐으니 한번 해보자 꽃 정원에 앉아있는 것 같네 우와 결과 완전 대박인데 좋아 다음은 뭐지? 송곳니 내 이는 전혀 송곳니 같지 않은데 저기 나한테 널 위한 꿀팁이 있어 가자 이 이불 좀 걷어줘 어 잘한 줄 알았는데 우와 누군가가 뱀파이어가 되지 못했나보네 이 사람 운명을 내가 따라가면 안되는데 분명히 치약은 필요 없어 보이는군 좋아 꽉 잡아 우와 딱 내가 필요한거야 이제 트룸빌에서 제일 멋진 일을 갖게 되겠어 이 장치에 치약을 짜고 준비됐어 이제 물자 우와 봐봐 복 잘 숨기라고 뭐야 이거 전에는 몰랐는데 으 퍽슬리 같잖아 최대한 빨리 없애야겠어 이걸로 부족해 가위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 더 진지한게 필요해 이게 더 낫네 웬스데이 제정신이야 나 불렀어? 나한테도 좋은게 있어 고마워 그래 내가 너무 과했지 이 장치 좋아보이는데 우와 예쁘네 교도관님은 뭐하시지? 그래 엄마가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근데 난 이제 나만의 치과의사야 나 신경 안쓰시는데 산책 좀 가야겠어 이런 어디가? 당장 들어가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 잠깐 그게 뭐예요? 좀 봐도 돼요? 나 확인하고 있잖아 그래 그거야 눈 나도 똑같은게 필요해 뭐야? 뷰티 상자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여깄네 빨간 렌즈 조심스럽게 꺼내주고 눈꺼풀을 움직여서 렌즈를 눈 위에 올리는 거야 우와 아름다운데 날 두려워해라 봐 딱 당신이랑 똑같죠? 좋아 무서운데 아휴 난 좀 쉬어야겠다 어 이게 내 기회야 어서 수저야 여기서 나가야 돼 이러다간 일주일 안 해도 못하겠어 수저가 너무 빨리 포기했네 진짜? 아직 시간이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서둘러야 되나? 가서 친구랑 놀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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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움직이지 마 좋아 잠깐 휴 뭐지? 여기 바다 고마워요 훨씬 빠르겠네요 이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어? 아 꽃 좀 심으려고 했거든요 감옥 조경 좋은 생각이지 좋은 생각이지 휴 운이 좋았어 근데 손톱은 아니네 고쳐야겠다 당황하지마 먼저 손톱에 묻은 거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새 매니큐어 바르면 돼 뱀파이어를 위해선 빨간색이 훨씬 낫지 이 소중한 큐빅도 낭비하면 안 돼 드름 트리 어때? 완벽한 것 같은데? 뭐야? 다 좋은데 옷을 완전 까먹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 이제 손을 보자 우리 재봉틀이 있잖아 감기 안 걸리길 바래요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양쪽 끝을 꼬매면 짠 아니 넌 어디서 온 거야? 아 좋은 생각 났어 입을 벌리세요 짠 됐다 이제 내 망토가 완벽해 나 사랑스럽지 않아? 저기 박쥐야 어때? 네 망토 멋지다 침대 아래 봐봐 뭔가가 있을 거야 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해봐야겠다 네가 맞았어 나 이제 진짜 뱀파이어 같아 이런 하얀 얼굴이면 화장이 더 밝아 보일 거야 어? 이게 뭐지? 과목에서 신참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장난을 치지 좋아 완벽한 장소야 웬스테이? 무슨 일 있어요? 이게 뭐죠? 당겨보면 알 거야 왜요? 당기기가 그렇게 어렵나? 아 다 젖었잖아 산인 줄 알았네 한 사람 샤워하긴 충분하네요 한 통 다 썼나? 안 돼 다 젖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 웃어 좋아 다시 오지 충분하지 않았나 보네 이 낚시줄 쓸 수 있겠어 아 이 오르비즈도 뭘 만들 수 있나 보자 비즈들을 실에 넣는 거야 목걸이야 여기는 좀 더 작은 비즈를 꽂고 이 빨간색으로 다 덮어주면 제 목걸이 어때요? 잘 되기는 하는 거야? 어 뭐야? 교도관님 누군가가 제 감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야? 나중에 확인해 볼게 저기 빨리요 침대에 숨어 있어요 무서워요 침대? 나가요 아 살아있는 거야? 내 총 어딨지? 어디 갔지? 도망쳐 하하하 웃긴다 좋아 스켈리 이게 뭐야? 너보다 나한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면 좋은 악세사리 만들 수 있겠어 먼저 짧게 만들자 한번 해볼까? 좋아 이제 장갑에 큐빅도 좀 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멋진 것 같은데 어때? 예뻐? 어 아주 멋지네 나한테 다시 돌려주길 바래 딴 머리는 유행 지난 지 올해야 스타일을 좀 업데이트 해볼까? 내 꿈이었어 이건 내가 꿈꾸던 게 아닌데 당황하지 말자 빛이 있잖아 어떤 머리 스타일로 하지? 아 끔찍하네 당장 없애야겠어 안돼 머리가 빛을 먹으려고 하잖아 도와줄까? 살아있었어요? 누구보다 살아있지 머리 손질 도와줄 수 있어 우와 엄청난데? 박쥐야 너도야? 맘에 안되라? 아니 아니 좋네 튼튼한 거미줄은 어때? 아니 고마워요 전 괜찮아요 숨겨야겠다 우와 얼굴에 딱 맞는 색이네 머리 손질해보자 끈을 잡고 고리를 통해 당기는 거야 이제 두 번째 고리로 반복 스켈리 진짜 잘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땋은 머리보다 훨씬 낫네요 예쁘다 더 통통하다고 생각했는데 빛 때문에 그런가? 왜 더 커지지 않는 거야? 아 진짜? 방법을 찾아야지 아 너무 과기는 말고 이제 어떡하지? 아티스트 없이는 안될 것 같은데? 우와 너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지? 당연하지 나 아티스트거든 이게 뭐야? 락 아트? 너 더 망쳐놨잖아 알겠어 울지마 이게 분명히 도와줄 거야 이게 낫네 립스틱이 너무 많이 묻었어 닦아내야겠어 이제 패치를 붙여볼까? 우와 색깔 너무 예쁜데? 수저를 써서 꺼내서 입술 위에 올리는 거야 우와 그냥 이렇게 돌까? 하나 둘 셋 준비됐어 우와 이게 훨씬 낫네 나 너무 예쁘다 이걸 이제 버려야지 저기 조심해 좋아 몇 시지? 점심 먹을 시간이네 오늘 메뉴는 뭐지? 뭘 먹어볼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좋은 생각 났어 이거 해보자 이 금구를 열게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여기 있다 유니콘 핏쿨러 뱀파이어 세계에서 진정한 별미지 뭐야 다 떨어진 거야? 이거 에이지 하고 있었는데 괜찮아 이런 날을 위해서 아껴놓은 게 있지 어디 보자 아 안 돼 우와 저기 나한테 뭐 있나 봐요 티 좀 먹을래요? 뭐 아니라고는 안 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서프라이즈도 좀 더 하고 매운 걸 좋아해야 될 텐데 자 나도 나눠줄 거야? 당연하죠 여기요 더 먹고 싶으면 말해요 고마워 너무 좋다 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 맛이 이상한데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이리 줘 살겠다 고마워 자 이거 너 줄게 와 고마워요 증거물을 숨기는 게 좋겠어 이건 뭐지? 한 번 해보자 속눈썹 하는 것 같은데 우와 공작에 꼬리 같네 너도 해봤어? 안 보여? 예쁘네 저기에 뱀파이어 씨 말해 나 이 정도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리스트를 끝냈어요 좋아 잠깐 마지막 테스트야 네가 진짜 뱀파이어면 너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아 또 박쥐야 동의하나? 동의하나? 친구야 네 차례야 우와 해냈네 진짜 뱀파이어 맞네 갈 시간이야 못 맞겠다 이게 통하다니 믿을 수 없어 좋아 안녕 허기 우리 아는 사이인가? 까먹은 거야? 이러면 기억나려나? 뭐야? 웬세이 안 돼 이렇게 빌게 너무 늦었어 허기 나 벌써 왔잖아 제발 하지마 나 보내줘 아 또 기절했네 괜찮아 내가 고칠 수 있어 진통제가 필요 없어서 다행이야 네가 손이랑 심장을 준다고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되지 봐 아직도 뛰잖아 다시 돌아갈 순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털복숭이 어딨지? 선물이 있어 딱 맞네 이제 떨어지지 않게 잘 꾸며주고 와 창조자 드디어 살아났어 하하하하 뭐야 장기는 왜? 내가 일하는 동안은 안 되지 잡았다 웬세이 당신을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 죄로 체포한다 불쌍한 허기 왜 그랬어? 가야겠다 움직이지 마 한 가지만 기억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 뭐야? 무슨 말이야? 대디 이따 나가야 돼 아 잡기만 하면 웬세이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알겠어 보드 봐봐 여기선 뱀파이어들이 존중받나 봐 실수 아니야? 아니 잘 있었어 대디 일은 어때? 트름트리 보고 싶었어 내 말은 단순 피말이야 음 끔찍하네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잖아 당신 엄청 창백하다 듣는 게 좋겠어 안녕 웬세이 내가 도와줄까? 아 방금 점심 먹었는데 지나갈 수 있겠지? 자유를 위한 열쇠야 이 친구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뱀파이어가 뱀파이어가 되는 방법 눈 위에 오이도 붙여야지 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하지? 이 해골이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을까? 뭐야? 왜 말 안 해줬어? 이게 내가 딱 필요한 거야 얼굴 사우나는 해본 적 없는데 우와 고마워 스켈리 먼저 중간 칸을 물로 가득 채우는 거야 이제 다시 올려놓고 사우나 시작 우와 스팀이 엄청 많이 나오네 내 피부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어 음 좋다 다시 완벽해졌어 다른 모드도 해보자 이게 뭐야? 이거 불인가? 모두들 밖으로 나가세요 연기가 여기서부터 났어 움직이지 마 트럼틀이 경찰이 해결한다 안돼 뭐예요? 불난 줄 알았죠? 나보다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꿈 깨어 좋아 가져가요 필요 없다고요 마사지나 해볼까? 완벽함에 한계란 없지 내 얼굴이 그친 거야 조금만 더 어떤지 확인해보자 저녁 시간이다 배신자 맛있게 먹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아 이거 먹을 수 있긴 한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이거 시멘트인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처음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역겨워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그래야 좀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바로 그거야 죽이 너무 딱딱해서 조각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거지 멋진 손분이 몇 개 만들어놔야겠다 어때? 좋아 한번 해봐야지 준비됐어 완벽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들어요? 돌려줘 내가 먼저 찾았다고 넌 손이잖아 어떻게 먹을 건데? 네가 할 바 아니잖아 그리고 난 손 아니야 난 띵이라고 이거 먹진 않을 거야 알아들어? 우와 감옥이 띵을 많이 받고 났네 좋아 내 뱀파이어 작업으로 돌아가자 총관리는 만들었고 뱀파이어 같아 보이나?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입술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미소라는 거야 웬세이 돌려한 게 있어 알고 싶어? 좋아 보여줘 좋아 난리났군 생각한 것보다 무겁네 받아 이거 미소 훈련하는 거야 우와 고마워 이게 뱀피렐라한테 왜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도움되겠어 좋아 해보자 턱 빠진 것 같은데? 누가 좀 더 하세요? 각자 움직이지 마 트롬 트릭 우와 고마워 띵 물론이지 우린 팀이잖아 전에 웃지 않아서 다행이야 자 그럼 어디까지 했더라? 내 눈썹을 손볼 차례야 어디 보자 눈썹만 고쳐야 될 게 아니었네 어디 있던 거야? 아 용기를 내자 웬세이 괜찮아 오래된 브러쉬일 뿐이야 뭐야? 걱정 마 아무도 못 알아챌 거야 좋아 이제 속눈썹을 해볼까? 눈썹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진 않겠지? 좋아 엄청 귀여운데? 괜찮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 흠 스켈리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기 있은 지 오래됐잖아 색연필 빌린다고 화내진 않겠지? 빨간색은 위험하지 이게 낫네 자유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이건 뭐지? 스켈리가 시간 낭비를 안 했구나 손톱 정리를 할 때 써야 되나? 아님 창살을 쓰는 게 더 나으려나? 벌써 끝내줬잖아? 됐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길이 깨끗해 운동 시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 알겠어요 지루하긴 그럼 뭐가 남았지? 벌써 자유의 몸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난 롱렉을 뿐만 아니라 금손이기도 하지 내가 다 고칠 거야 내 용접기야 해보자 음 아주 박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좋아 빨간 눈을 가지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마스크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지? 이제 훨씬 나을 거야 좀 봐도 돼요? 별들이 내 눈으로 떨어진다 벌써 빨개지는 게 느껴져 좋아 전 세계가 적의 선으로 보여 웬스데이에게 또 다른 점수 됐다 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대디 당신이에요? 증발하는 거예요? 네 꿈에서나 그러겠지 용접에 너무 가까이 갔었나봐 내 침대 어딨어? 어? 이거 내 침대 아닌데? 뭐야? 띵 너였어? 날아가는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멋진 변신인데 고마워 나 진짜 많이 변했다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저한테 어울리나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거야? 아... 안고인 표시해야겠어 음...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뭐가 있지? 머리비? 좋았어 제2의 바람을 찾은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지? 설탕? 스켈리가 단 걸 좋아했나보네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가 껴있잖아 어서 나와라 오! 컬링 고데기잖아 이거 베개가 아니라 보물 상자였네 미안 땀 머리야 이제 스타일을 바꿀 때야 시작하자 스프레이 통에 설탕이랑 물을 넣고 이 칵테일이 내 머리를 반짝반짝하게 해줄 거야 빨리 해보고 싶어 쓰기 전에 잘 섞어주고 어디 한번 볼까? 좋아 이제 비밀무기를 쓸 차례야 켜보자 아 땋는 게 훨씬 쉬웠네 근데 결과 좀 봐 시끄러운 대디도 날 멈추지 못해 자자 이제 옷을 바꿀 때야 여기엔 옷 가게가 없을 텐데 근데 중고품 가게는 찾은 것 같다 스켈리 어쨌든 아무데도 안 가잖아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드론 트릭? 우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스켈리는 망토가 없네 어디서 가져오지? 알겠다 고리만 들고 발가락에 끼우자 자 여기 망토가 온다 잡았다 어 망토와? 좋아 그리고 아직 따뜻하네 아 낮은 타격이었어 미안해요 근데 가치가 있었네 이 옷 좀 봐봐 나 너무 예뻐 지루해 지루해 날 괴롭히기로 작정한 건가? 재미는 어딨지? 그만해 아니면 내가 네 손을 묶어야 할 거야 이제 날 방해 못할 거야 장난하는 거예요? 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 재미를 찾은 것 같아 액세서리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어 여기 기회가 있네 여기에 뜨거운 접착제를 바르고 톨렉젠을 붙이는 거야 레이스가 달린 주둥을 만들자 멋진데? 빨간색도 추가하고 비어있는 곳은 필요 없지 훨씬 좋은데 어때? 빨간 비즈를 붙여야겠어 팔찌 위에 잘 붙이고 뜨거운 접착제를 또 쓰는 거야 엄청 멋질 거야 됐다 이제 마법의 속임수 팔찌 두 개가 하나보다 더 좋지 드룸트릭 아주 귀족 같아 보여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나 이제 좀 취해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마음에 들어? 내 일상에 온 걸 환영해 공 갖고 싶어? 못 가질 거야 난 당신이 싫어 나 좀 내버려 둬 농담한 거야 저기 충분해 진정해 극단적인 해결을 쓰게 하지 말라고 좋아 한 번 확인해보자 이거나 확인해보시지 네가 원한 거야 그만해 아 저 대디 좋아 스미스 시계처럼 잘 되는군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해볼까? 아 눈이 감기네 5분만 감고 있어야지 똑똑한 줄 아나 sale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아 아 왜 저런 거야? 대디 이거 떼줘요 아 뭐야? 알겠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팔찌를 열 수 있게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만 믿을게요 고마워요 스켈리 이게 뭐야 너 완벽한 페이지 있구나 웃긴다 뭐가 웃겨 보여줘봐 틱톡이야 이 고양이 본적 있어요? 볼게 떨어졌어 테디 점심 가져왔어 테디 어딨어 어 저기 있네 두배로 만들어서 다음 사람한테 줘 테디 내가 방해하는 거야 어 여보 왔어 안아보자 저 여자는 누구야 테디? 여자? 쳐다보지 마 뭐야 누구야 여보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야 점심 고마워 이리와 가자 들러줘서 고마워 냄새 맛있겠다 맘이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여보 좋은 하루 보내 이 남자한테서 떨어져 아니면 끝이야 잘 있어 저 남자가 누가 필요해? 나? 아니거든 파피한테 인사 전해줘 음 맛있겠다 샌드위치랑 비나 콜라다 우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 드디어 찾았어 이 립스틱이 날 밝고 더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붓에 발라서 입술에 바르는 거야 우와 엄청 빛나고 밝네 피처럼 빨간색 진정이에요 팬 여러분 내 미소가 전보다 100배는 더 매력적이졌어 리스트 다 했어 이제 자유가 될 시간이야 드디어 이 감옥문 좀 열어줘요 내가 왜 그래야지 무슨 말이에요? 난 진짜 뱀파이어고 이 창살 뒤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규칙이죠? 네가 뱀파이어라고? 음 좋아 가도 좋아 고마워요 문제 없어 아 드디어 나오네 하 아무도 없겠지? 이 옷들 빨리 벗어버려야지 드디어 잘 가 누구지? 흠 안녕 웬스데이 여기서 다시 만나네 아 또 당신이야? 이럴 시간 없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그 다음에 이 옷도 묻어야지 좋아 이제 서로를 괴롭힐 일 없겠네 저기 있다 잡아 저기 난 도망 안가 넌 감옥을 탈출할 수 없어 웬 감옥 나 도와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야 뭐야? 진심 아니겠지? 나 놔줘 좋아 이번 달에 나 휴가 갈 거야 일주일 동안 없을 거야 이제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쇠 잊어버리지 말고 오 이제 진짜 경찰처럼 보이네 이 금은 진짜 경찰이 될 거예요 받아 그럼 난 쉬러 갈게요 잘 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땡이 변호사 불렀겠지 넌 누구야? 새피네 느껴져 공동묘지 피 그리고 화약 냄새 난 뱀피야 만나서 반가워 난 웬즈데이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봐 네가 만든 거야? 이거 계획 같은데 내가 어떻게 쓰지? 아 뱀파이어들은 여기서 특별해 봐 경비원님 이리 와보세요 뭐야? 내가 해결해야 돼 선생님 감옥 규칙 아시죠? 뱀파이어들은 여기 속해 있지 않는데요 그래요? 규칙을 범하면 안 되지 가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웬즈데이 생각 잘해 고마워 뱀피 그래서 이게 내 탈출 계획이구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자 완벽한 피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안 돼 사탕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긴장하지 말자 띵 가고 있어 내가 가져온 거 봐봐 도움이 될걸 알아서 해봐 당연하지 와 얼마나 여기 있던 거야 웃어 웬즈데이 좋아 마사지기도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침입자 따라와 뭐야 띵 어딨어? 데려간 거야? 난 데디야 그만인즉슨 내가 여기 법이야 알겠어? 이럴 수가 좋아 낭비할 시간 없어 본론을 시작하자 마사지랑 클렌징 모드 이런 장치면 뱀파이어보다 좋은 피부 가질 수 있겠어 이제 닦아내자 그래서 됐나? 완벽해 띵은 잘 있나? 뭐 하는 거야? 누가 법이지? 잠깐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법이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둘 친구 되겠네 너 멋지다 웬즈데이 나한테 손 든 거야? 이게 다 웬즈데이 속임수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똑같이 해주겠어 내가 도끼를 들면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 벌목꾼이야 뭐야? 뭐가 널 진정시킬지 알겠어 퍽 끝나면 깨워줘 이 벤치도 가져왔어 안 돼 필요 없어 오 내가 딱 찾던 거야 그럼 웬즈데이 고문당할 준비 됐어? 긴장되면 쳐다보지 마 하하 뭐야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제발 하지마 뭐야 웬즈데이 재미없다고 당장 치워 어딜 가는 거야? 재미를 놓치고 있잖아 잡았다 이제 내가 웃을 차례야 너무 밝아 왜? 대디를 항상 생각하라는 이미지 당장 없애야 돼 좋아 일단은 가려야겠어 나가야돼 다음은 뭐지? 화장을 할 때가 온 것 같아 뭐야?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지켜보고 있어 웬즈데이 이건 내 졸업사진일 뿐이야 흥미로운 건 없다고 숨겨야겠다 그럼 나 방해하지마 좋아 안 보잖아 이게 뭐지? 이거 쓸 수 있겠는데? 으 역겨워 내 얼굴 더러워지는 건 치른데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이 장치면 해결해줄 거야 이렇게 쉽다니 우와 새 거 같잖아 좋아 이거면 화장할 수 있겠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거울에 안 비치는데 벤파이어들은 어떻게 화장하는 거지? 내 화장이 더 예쁠 것 같은데 흠 예쁘네 이제 송구니가 필요해 아직 자라야 되잖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아 어떻게 할지 알겠어 최수들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고 아 이가 너무 아파 이천 이천 삼천 뭐야? 그런 걸로는 안 속아 노력도 하지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겠군 좋아 플랜 B야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딱 필요한 거야 맞는 순간만 잘 찾으면 되겠어 아 내 이 뭐야? 끔찍해 의사 좀 불러줘 그러지 여보세요? 좋아 긴장하지마 여보세요? 이사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저 부르셨죠? 도와주세요 웬스데이 이가 빠졌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좋아요 어디가 불편하시죠? 한번 볼게요 안 보고 있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좋아요 그러죠 송구니가 필요하시다고요?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런 수술은 본 적이 없는데 뭐야 마취가 안 되는 거야? 입 저 크게 벌리세요 마미 이거 못 보겠어 됐다 어떠세요? 완벽해요 끝났어요 이제 눈 뜨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만 안 내보내줘 자 면회야 띵 잘 있었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나 할 게 너무 많아 걱정하지마 내가 꺼려줄게 근데 어떡해 나 여기서 머리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자 문제 하나 줄었지? 나보다 네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드룸 트릭 나 이제 가야 돼 웬스데이 아야 뭐야? 어 좋아 박쥐 움직여 또 다른 침입자를 위한 장소야 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기 나 꼬집지마 당신도 감방에 갈 시간이야 따라와 내 계획 실패야 불쌍한 띵 감옥에 갈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누구야? 나야 반지야 어 진짜? 고마워 아 이제 할 수 있어 내 자유를 위해서 난 내 땀 머리랑 작별해야 해 드룸 트릭 이것도 예쁜데 이걸 언제 했었나 기억도 안 나 뭐야? 나 진짜 뱀파이어 같잖아 빨간 포인트를 줘야지 벌써 신났네 다음은 뭐 하지? 시간이 됐어 빨간 눈이 필요해 눈 깜빡이는 걸 멈춰야 하나? 아니면 뭐? 좋아 이 안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누구? 눈 필요 없는 사람? 음 듣기 안 좋은데? 블렌디가 있지 잘라보자 반지로 렌즈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조심히 이제 세상이 다른 색으로 채워졌어 완벽해 내 옷 이 스타일이랑 안 어울리네 이건 안 될 거야 박스 안에 뭔가 쓸만한 게 있나? 지켜보고 있어 웬스데이 음 좋은 생각 났어 대디를 방해해야 돼 이거면 분명히 걸려들 거야 여기 접고 이제 색칠하자 VR마트 거의 준비됐어 좋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저기 이리 좀 와볼래요 뭐야? 저기서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변기에서 아닌 뭐 좋아 잡았다 아니 여긴 어디야? 좋아 나 여기서 내보내줘 그거야 이제 저 상자가 필요해 아 팔이 안 닿아 내가 언제부터 전신마비가 있었지? 뱀파이어 힘인가? 아아 감옥에도 올 거야 고마워 박쥐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이제 내가 나서볼까? 뭐 있나 보자 완벽해 와 저기 보지 마요 멋지다 아 완전 까먹고 있었네 나한테 덤비지 마 나 갈아태할 수 있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 이빨 자국이야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지? 박쥐 바로 그거야 좋아할 것 같은데 몇 방울이면 충분하겠지? 저기 간식 준비했어 아니 고마워 음 안 통하네 대디를 무는 건 못 멈출걸? 그냥 여기 놀 거야 저 못된 사람 저 코스염도 못 빠지겠어 어 됐어 그만해 그냥 사진이야 박쥐야 근데 이제 이빨 자국 생겼네 난 천재야 끝났어 박쥐? 이건 개인적이야 어떤 이사도 널 깨매주지 못할 거야 이사 선생님 가셨네 이제 뭐지? 망토가 필요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비생자 같아 보이잖아 뭔가 더 멋진 게 필요해 찾았다 저거 진짜 망토잖아 대리는 자고 있고 딱이야 자 대디 좀 시원해질 시간이야 으음 추워 담요가 필요해 아 됐다 됐어 어떻게 가져오지? 어서 좋아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어 히터키자 아 너무 더 아 됐다 통했어 좋았어 왜 전에는 이걸 안 입었지? 이제 난 진짜 뱀파이어야 잠깐 부족한 건 인터넷으로 시켜야겠어 좋아 트럼트릭 딜리버리에서 주문해야지 제일 매력있는 웬스데이 아담스한테 배달 왔습니다 우와 엄청 잘생겼잖아 철장에 갇힌 천사를 위한 딜리버리에요 당신이죠? 네 제 닉네임이에요 고마워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아 타이밍이 안 좋네 웬스데이 자유를 먼저 되찾아 그 다음에 남자를 생각하라고 이제 뱀파이어 액세서리만 만들면 돼 박쥐가 다 제자리에 놓아줄 거야 피가 조금 더 필요해 비어있게 둘 순 없는데 어디서 채우지? 지원자를 찾은 것 같은데? 인터넷 기록을 봐야겠어 왔다 왔다 또 뭐가 필요하신가요? 아 또 당신이네요 손 좀 주실래요? 한 번만 물게요 저기 난 기부자가 아니라고요 멈춰요 고마워요 이게 다예요 뭐였지? 나 이제 뱀파이어인가? 그럴 거예요 액세서리 때문에 피가 좀 필요했어요 배달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뭐야 또 침입자야? 웬스데이 당신 진짜 나가요 고마워요 저기 대디가 또 어디로 데려가나? 나 잊지 마요 여기서 또 안 봤으면 좋겠네요 뭐야 공동유지에서 만나요? 이거 협박이야 초대야? 나 이제 완전 다른 사람 같네 사람이 아니지 뱀파이어지 저기 대디 이리 와봐 뭐야 규칙 기억하지? 나 진짜 뱀파이어라고 뭐야? 말도 안 돼 봐 나 피 마셔 비교해봐 어? 아 좋아 자유야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뱀파이어들이란 아무것도 날 못 막아 이건 당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어? 왜 범죄자가 감빵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아 최악이야 감빵으로 들어가 다른 방법도 있나? 근데 당신 말이 맞아 나쁜 사람들은 감빵 안에 있어야지 잘 가 감옥에서 시간 잘 보내라고 난 공동유지로 간다 나도 곧 갈게 너무 안 늦었겠지? 가브리엘? 왔네 이건 이 거야 고마워 너무 예쁘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너무 좋다 가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왔어? 내가 오늘 남자친구 데려온다고 한 거 기억나지? 우와 그럼 할아버지도 오셨어 이제 서로 알아가면 되겠다 뭐고야? 할아버지 못 본 척 하세요 하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어떻게 사고를 가져왔어? 돌아가 어? 송곳니 없으니까 잘생겼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 널 인간이라고 불러주지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불멸이 더 좋겠네 화장실 어디야? 으이 못 봐주겠네 어? 화장실이 바쁜 것 같네? 펜파이어님? 안돼 죄송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봐야겠어 어? 요리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 그래도 돼 저 토마토 잘 잘라요 칼이 왜 이렇게 안 들지? 아! 뭐야? 리필? 로또야 아빠 내 남자친구 건드리지 마 가브리에 괜찮아? 아 맛있겠다 너 안 그럴 거지? 고마워 가자 아 개 조그만 놈이 나한테 피를 안 줬어 또 뭐야 어? 니가 날 구했어 뽀뽀해줘야겠는데 어디서 감히 내 집에서 내 딸한테 뽀뽀를 하려고 해 어 안돼 여기 있어 바나나에 비타민 많아 그리고 피해도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소개해줄 줄은 몰랐어요 얼굴에 다 묻었어요 어디? 여기? 아니면 반대쪽?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아프잖아 아 죄송해요 그렇게 예민하신지 몰랐어요 저녁은 끝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 마셔요 이렇게 하면 거품이 적어질 거야 아 이럴 수가 오 이 샹들리에가 니 가족들 나이 다 합친 것보다 많은데 걱정 마세요 제가 고칠게요 해골을 다 모으자 예쁜데? 여기 샹들리에요 예전 거랑 똑같아요 와 아빠 어때? 괜찮네 근데 옛날 게 더 낫다 어떻게 더 낫게 만들지? 알겠다 큰 해골이야 좋아 이제야 맘에 드네 다행이에요 이제 마실까요? 서두르지 마 우리 만난 거랑 샹들리에 비해서 축하하자 우리도 마셔도 돼요? 당연하지 아직 전 준비가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 그냥 토마토 주스야 빈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위해서 짠하자 맘에 안 들어 여기서 손 흔들고 있잖아 니가 남자라는 걸 보여줘 네 알겠어요 시작해요 오 힘 세시네 좀 더 기대했는데 좋아 충분해 니가 졌어 나한테 비교도 안 되네 그럼 손가락 싸움은 어때요? 준비되셨죠? 좋아 복수는 복수지 아빠 손가락 풀어주면 안 되는데 뭐야 인간 이럴 줄 몰랐어? 제가 이 게임 마스터 한 거 모르셨죠? 신난다 이겼어 너 바보 같으니 내 손가락 거품 두 그릇이야 오늘 누가 면도하나요? 너랑 나 공정하게 팔굽혀펴기 대결하는 거야 준비됐어요 뭘 기다리고 있죠? 좋아 그럼 시작하지 바닥에다 놔 나랑 대결하기로 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조용히 해 시작하지 하나 둘 셋 넷 힘내 자기야 힘내세요 주인이 어 발 아파 더 이상 못하겠어 난 이제 몸 풀었는데 한 손으로 이제 손 없이 어떠냐 인간 난 이거 하루 종일 더 할 수 있어 됐어 못해 자기 너무 속상해하지마 잘했어 그냥 아빠가 101 102 103 아 푸시업에 좀 진심이시거든 아니 제시카가 수업 봐주려고 깨를 부리고 있잖아 뭐하고 있나 봐야겠어 드론트릭 좋아 그만해 자 거미야 내 딸한테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애 같다는 걸 보여줘 온다 숨어 다음 수업 뭐지? 좋아 제 사물함 아니었어? 숙소 뭐였지? 아 놔줘 도와줘 제발 이상하네 이거 영화에서 본 적 있어 잡았다 아 아 아파 패배자 같으니 우와 이건 메이커야? 누구게 가브리엘도 아빠야 그리고 새로운 분도 계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제 이름은 몰리예요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으이 나 당신 침은 필요 없는데 멋지지요? 어 별로인데 이상해 단백질 시간 이 문매를 유지하는 방법이지 좋아 아 그냥 이상한 운동방이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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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문이 봐 이게 뭐 진정한 신사는 완벽해 보여야 하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보이지 손질도 하잖아 장난해 아빠? 나 이미 남자친구 있잖아 저리 가요 걱정하지 마요 괜히 저러는 거야 이런 소문이 본 적 있어요? 우와 이거 대박인데요 보고 싶어 자기 사랑해 학교에서 봐 저러고 있구만 너무 자상해 아빠 사생활도 없어? 왜 신문으로 가리고 있는 거야? 어 안녕 몰리 아빠 그 분장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남자친군데? 그만해 어 아가씨 오늘 날씨 완벽하지 않아? 아빠 그만해 좀 아빠인 줄 알았어 들어봐 딸 너랑 이 남자애는 안 어울려 여기 벤크 3세 완벽하잖아 아빠 나 그 사람 싫어 이 옵션은 어때? 바다 코끼리잖아 봐 우리랑 비슷하잖아 이 송곳니 좀 봐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송곳니 때문이 아니라고 아 내가 내 얼굴 프린트했나? 아 악몽이야 모든 사진한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됐다 가지마 바다 코끼리는 어때? 이 송곳니 봐 테이블 준비됐어 손님들 불러야지 오늘을 기다려왔어 자 여기 니 케이크야 잠깐 몇 살이야? 새다 까먹었어 오늘 키스할 수 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어 이 영원한 촛불은 어떻게 끊어보자 뭐야? 이거 좀 꺼줘 해볼게 이거 왜 이래? 조심해라 촛불아 니 미안해 하하하하 좋아 내가 도와주지 이제 내가 선물 줄 차례야 뭘 준비했으려나? 자기 난 우리가 만약 뱀파이어 4년 뿐이면 어떡하지? 확인해야겠어 오 좋아 몰리가 이것도 좋아하나 보자 하하하하 내가 뭐 놓쳤어?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주고 싶어 우와 이쁘다 왜 이렇게 뜨거워? 하하하하 뭐야? 뱀파이어들한테 은이 위험한 거 몰랐어?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최고의 핸드메이드 선물이야 손재주가 있으면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게 변하지 이렇게 해볼래? 어때? 아빠 고마워 너무 예쁘다 나도 노력했는데 걱정하지마 자기 이 선물도 좋아 원하면 보고 있을게 하하하하 나 이 채널 너무 좋아 너무 재밌다니까 하시바 데미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도테머르 지스라산 이거 무슨 주문인가? 앞으로 티쿠 트러브 글라디 리스돔 제발 저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아빠 그만해 겁먹었잖아 아 미안해 나 그냥 루마니아에 있는데 친척들이랑 대화하던 거였어 너 보고 싶대 뭐야 내 케이스 어디 갔어? 또 잃어버렸잖아 제 거 쓰세요 저리 치워 왜 아 잠깐 알겠다 이 정도 변신이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뱀파이어 케이스 좀 보세요 마음에 들어 아빠? 흠 뭐랄까 꽤 괜찮네 봤지 뭐 그것도 멋진 송곳니가 있어 우린 멋진 팀이야 우리 어제 재밌었어 그치? 우리 아빠 때문에 미안해 그냥 적응이 안 되셔서 그러실 거야 아빠 좋으신 분이야 다 왔다 오 인간들이 마시는 거구나 좋은 각 좀 타야지 내 딸을 레벨어 둘지도 모르잖아 음 냄새 좋은데 아 안돼 내가 뭘 한 거지? 도와줘 나 쇼핑하러 갔었는데 우리한테 딱 좋은 거 발견했어 같이 갈래? 내가 왜 관에 안 들어가 있지? 바닥에서 잠들었나? 조심해야겠어 아 아 이게 개사물함이구나 아내 좀 한번 봐야겠어 물리랑 하트들 이게 다야? 아 잠깐 바이얼이네 재밌겠다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이제 제 손 안에 들어왔고 당신을 체포합니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도둑 여기 너무 외로워 점심은 언제 먹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인간 나 구하러 온 거야 서둘러 알겠어요 잠시만요 멈춰 케이블에 키 있잖아 이건 뭘로 만들어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열쇠 쓰라고 책상에 있잖아 하나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알겠어 열쇠 여기 있다고 가브리엘 이거 가져와서 깜빡문 열어 이게 그렇게 어려워? 더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 열쇠가 있잖아 어 이 좋은 냄새는 뭐지? 오 간식이구나 뭐예요? 안 돼요 안 아팠어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아들 뱀파이어를 위하여 어 뱀프도 여기 왔네 이런 송곳니면 아마 바닥코끼리처럼 보일걸? 다른 자리 있어요 완전 자리지 자 여기 내 딸 남자친구 송곳니 봐봐 우리 피야 또 뭐라고 어 파티하시는 거예요? 제목은 물지 마세요 아빠 청결하지 않아 그래 맞아 저리 가 저기 있다 이제 날 물게 할 거야 헌혈센터를 위해 건배 안 돼 뱀파이어 저 물지 마요 제 목은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 피는 엄청 달죠 야 쟤 봤어? 좀 떨어져있죠 믿음직스러운 신화가 될게요 물어만 주세요 저런 건 저도 안 물어 내가 맛이 없다는 건가? 이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 그만 보고 싶어 이제 가자 프란츠 안 돼 안 돼 아 나 뱀파이어로 변하고 있잖아 뱀파이어도 분홍색 침대에서잖아 뭔가를 해야겠어 아 알겠다 관이 필요하겠어 좋아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맞을까 궁금하네 궁금하네 이제 자볼까 묘지처럼 추워 따뜻한 이불이 필요하겠는데 몇 개만 더 풀면 이 뱀파이어 퍼즐 볼 수 있어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 누가 제일 유명한 뱀파이어지? 드라큐라? 드라큐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름 알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겠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뱀파이어 됐는데 송곳니가 필요해요 아시죠? 당연하죠 앉으세요 아 감사해요 좋아요 아 하세요 걱정하지 마요 제일 무서운 송곳니 만들어줄게요 확실하시죠? 당연하죠 보세요 이해 못하셨잖아요 비버가 아니라 박쥐로 변한다고요 당장 떼주세요 알겠어요 좋아요 조금만 더 됐어요 어때요? 더 안 좋아졌잖아요 송곳니가 필요하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울지 마요 송곳니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와 엄청 멋지다 고마워요 선생님 바로 한번 테스트해볼까? 영생은 어때요? 나 같은 뱀파이어는 멋져 보여야지 내 옷장엔 유니콘이 사는 것 같네 색이 엄청 다양해 드름트릭 아 나 산타 도와주는 애 같잖아 김오노는 어떨까?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이게 나왔네 스타일리시한 락소녀 스타일도 입어봐야지 우와 이게 내가 딱 원하던 스타일이야 이제 화장을 해볼까? 내 화장 없애려고 뱀파이어까지 됐잖아 아이섀도우 먼저 하자 이제 스칼렛 립스틱 빨리 다 한 모습 보고 싶어 뭐야 거울에 왜 내가 안 보이지? 그럼 왜 화장한 거야?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날 못 보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서 이게 낫나? 이건 어때? 아 섀도우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보세요 당신 화장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표현했기를 바라요 우와 멋진데요? 이 악세사리라면 내 매력에 딱 어울리겠어 이게 다 반헬싱 할머니 덕분이지 감사합니다 이 타는 냄새는 뭐지? 누가 치킨 요리하나? 에드버드 컬렌 나 불타고 있어 난 불이니까 마시멜로 낭비하면 안 되지 그치? 음 바삭하다 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네 좋아 아기는 없어요 할머니 아야 프라이팬 같잖아 손으로 만든 악세사리는 항상 예쁘지 진주 목걸이는 언제나 최고야 내 하얀 피부에 잘 어울릴 거야 난 귀족일 뿐만 아니라 뱀파이어이기도 하지 피 흐르는 것처럼 구슬 모양을 만들 거야 아프지 않은 디자이너의 악세사리 꿈만 같아 이거 만들면서 피 생각했더니 배고프네 주방에 뭐 있나 보자 유통기 하나 안 써있네 먹을 수 있겠지 파스타랑 옥수수 이제 음식 디자이너네 비밀 재료 없이 뱀파이어 저녁이 될 순 없지 눈대중으로 하자 2리터면 충분하겠지 이 토마토 소스면 뭐든지 맛있을 거야 마늘 맛도 더해주고 내 건강도 좋게 해주지 눈물 안 났네 아야 뭐야 흰개미 감히 나한테 가까이 올 생각도 하지마 내 말 들면 오늘 뭐 데이는 날인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 내 요리도 망쳤네 그래도 저녁을 망친 건 아니지 놀라는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 나도 해봐도 돼? 한 번만 진짜? 그냥 책이나 이는 게 어때?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내가 이길 거야 보고 배우라고 슬램덩크 뒤에서 봐 조르단 니 바로 앞에서 봐봐 또 놓쳤잖아 이렇게 야 새로 오네 저리 비켜 쉽네 아 창피해 저 책벌레가 날 이기다니 포기는 안 했네 나한테 완전 좋지 잘 가 난 더 재밌는 거 알고 있거든 이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생각해냈지? 뭐야? 광고? 안돼 이제 뭐 하지? 아 광고 나올 동안 청소나야겠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내가 빠른 실버로 엑스맨 낚을 수 있나 궁금한데 분명 내가 더 빠를걸? 아니면 여기서 청소나 빨리 해볼까? 됐다 두릉투릭 보러 가야지 자리도 잘 잡고 뭐야 아직도야? 7초나 더? 내가 여기서 피를 마셔야지 너 말고 안녕 안녕 오늘 저녁에 뭐해? 데이트하러 가자 보냈어 쓰고 있네 좋아 준비해야지 분위기에 맞는 옷 입어야겠어 좋아 뱀파이어들도 인생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돼 이거 완벽한데? 이거 완벽한데? 트룸트릭? 이거 딱 맞네 난 거부 못할걸 뭐라고 대답했나 봐야지 뭐가 문제야? 잠깐 오늘 무슨 날이지? 아 보름달 떴잖아 이럴 줄 알았어 늑대인간은 안되겠네 벼룩은 필요 없어 진짜? 나 이때까지 저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변신한 모습이 더 나은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누가 이거 여기 둔거야? 말하는 앵무새? 근데 비둘기같이 생겼는데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지 나 따라해 뱀파이어 후 뱀파이어 알겠어? 후 말해 뱀파이어 후 이제 여기서 누가 코인지 보여주지 레슨 끝났어 가봐도 돼 오늘 뭐 배웠지? 뱀파이어 좋아 이제 좀 더 감정을 담아서 세상에 내 송곳니를 보여줄 시간이야 블리이드 어떤 거 보자 태경 바꿔야 하나? 모두가 내가 여행한다고 생각해야 해 아 하나 더 좋아 사진 액자가 너무 별로네 예전에 내가 엄청 취향이 별로였어 다 바꿔야겠어 검은색 스프레이 검은색 스프레이면 될거야 페인트 바르기 전에 거미줄도 붙여야지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도 있어야지 좋아 모든 사진이 걸작이야 안녕 같은 데 가자들아 커 저희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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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qui